자 계속해서 현일 중 시사박 중 2 2과 어휘어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보이냐면 앰뷸런스가 보이죠. 앰뷸런스 구급차 뭔가 어떤 뭐 어떤 상황에서 출동하는 거냐 emergency 상황이죠. emergency 하면 응급상황을 emergency라고 그러죠. emergency 상황 누군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심장마비가 왔다든지 이럴 때 앰뷸런스를 우리가 119 그러면 출동하죠. 그 다음 앵거 하면 각도입니다. 앵거 뭐 90도 하고 싶으면 나인티 디그리즈 앵거 이렇게 표현하면 90도란 뜻입니다. 이게 눈금 뭐 그 도란 뜻이에요. 도 뭐 온도할 때도 디그리즈라는 표현을 쓰고요. 앵거 하면 90도 하면 나인티 디그리즈 앵거 90도 그 다음에 announcer 방송 진행자를 announcer라 하죠. announcer에서 파생어는 announce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a-n-n-o-u-n-c-e announce고요. announce는 동사로서 뭐하다 알리다 이렇게 뜻입니다. announce 알리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니까 뒤에다가 er이다 ar을 붙여서 알려주는 사람 어나운섈 그 다음에 area, 공간, 지역 이런 뜻인데 비슷한 말 알아주십시오. 비슷한 말은 zone 같은 말이 있습니다. zone. ok. 그 다음에 뭐 place도 비슷한. place 명사로서 장소란 뜻이 있으니까 place 그 외에도 뭐 space. space 우주란 뜻도 있고 공간이란 뜻도 있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룸 여러분 룸을 방 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룸도 공간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rea zone place space room 공간 이란 뜻이고 특히 지역 이란 뜻일 때 area area 그 다음에 center center 하면 중앙 이죠 중앙 한가운데 그래서 같은 말은 middle center middle 있구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가장자리 니까 edge edge 하면 가장자리 center middle 같은 말이고 edge 가장자리 테두리 그 다음에 chance chance 하면 기회 확률 가능성이구요 같은 말은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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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ce 기회 확률 가능성 ok 뭐 chance of survival 하면 생존 가능성이 겠죠 chance of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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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알죠 생존 게임 chance of survival opportunity of survival 생존 가능성 그 다음에 체스트 우리의 주요 장기 뭐 폐라든지 심장이 들어있는 부위를 체스트라고 한다 체스트 중부 갈비뼈로 보호되어 있는 부분을 체스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것들이 좀 나오는거 보니까 뭐 뭐 인공호흡 뭐 이런거 라든지 15 cpr 나오네 cpr 심폐소소소 cpr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체스트 그 다음에 시네마 영화관 시네마 구요 뭐 시네마 같은 경우엔 뭐 영국식 영어입니다 영국 영국시고 소 영국식으로 영화관을 씨네마 라고 하고요 미국식 영어로 쓰여와는 뭐라고 합니까 c 어 더 뛰어로 락을 띄어 를 급장 띄어를 씨네마 그 다음에 cpr 심폐소생술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을때 우리가 뭐 이렇게 입에다가 인공호흡 들숨을 넣어주고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에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걸 보고 cpr 이라고 하구요 잘 알고 있을거구요 요즘 학교에서 교육도 하니까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디그리 가 나오네 디그리 그래서 각도의 도라든지 온도의 도 이런것들 예 뭐 예를 들어서 섭씨 24 도시를 영어로 하면 투에이 폴 디그리즈 셀시오스 이렇게 있습니다 24 도시 이니까 투에이 폴 디그리즈 셀시오스 셀시오스는 뭐 온도를 이런식으로 측정하자 라고 제안을 한 과학자 이름이 셀스 요 쓰여서 이 씨를 붙이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뭐 화씨도 있습니다 페러 나이트 라고 해서 화씨 뭐 화씨 온도의 눈금이 좀 더 촘촘하고 섭씨 온도의 온도계는 화씨 온도의 보다 덜 촘촘 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거 우리 90도 이렇게 쓰죠 아까 전에 했던거 나인티 디그리즈 앵글 각도를 얘기할때는 앵글 온도를 얘기할때는 셀시오스 트위니 폴 디그리즈 셀시오스 나인티 디그리즈 앵글 아 에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조심해야 되는데 디그리가 나중에 학위라는 뜻으로 씁니다 학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얘가 도란 뜻도 있지만 학위란 뜻도 있으니까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이런것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미국시 영어로써 엘리베이터 구요 영국식으로는 똑같은 기기를 보고 리프트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리프트 우리 수직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의 이름이구요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가 보이네요 익스피리언스는 명사로선 경험 동사로도 쓰입니다 경험하다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단어가 보이네요 미세먼지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파인더스트 라고 하는데 여기 파인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일단 더스트는 먼지란 뜻입니다 더스트 더스트 먼지고 파인이 미세한 여러분들 파인 제일 먼저 만난 뜻은 I'm fine How are you? I'm fine 할 때 제일 먼저 만나봅니다 그때 그때는 괜찮은 좋은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얘가 미세한 이란 형용사의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fine이 무슨 뜻도 있냐면 얘가 생뚱맞게 벌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벌금 괜찮은 좋은은 표정이 요런 단어인데 벌금은 표정이 이런 단어죠 여기서 fine은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미세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fine dust 미세한 먼지 그 다음에 층 바닥은 floor 라고 하죠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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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r는 층이라기보다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음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스토리란 단어 있죠 스토리 스토리 여러분도 이야기 란 뜻으로만 알고 계실텐데 얘가 무슨 뜻이 있다 층이란 뜻이 있으나 층 15층짜리 빌딩 할 때 15스토리 빌딩 이런 식으로 15스토리 해야 되겠네 15스토리 빌딩 하면 15가지 이야기 건물이 아니고 15층짜리 건물이란 뜻입니다 15스토리 빌딩 15층 짜리 건물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 이외에 층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 floor는 바닥이란 뜻이고 뭐 요걸 사용해서 뭐 1층에서 웨얼에 대한 대답을 요걸 이용해서 하는데 뭐 1층에서 하고 싶으면 on the one 하면 안되구요 첫번째 층이니까 on the first floor 이렇게 하면 1층에서 란 뜻입니다 on the second floor 2층에서 이런 표현 알아주시구요 근데 아까 cpr 나왔으니까 hurt 가 나오고 있죠 hurt hurt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장기 organ 중의 하나인 심장도 되구요 얘가 또 명사로써 마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마음 심장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이구요 마음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겠죠 본문에서는 심장 장기의 명칭으로 뭐 폐, long, 위장, stomach, 심장, heart, hear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ife가 나오네요 life는 생명, 삶이란 뜻이구요 얘가 이제 명사일 때 복수형 복수형 조심해야 되죠 F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복수형은 어떻게 된다 F를 V로 바꾸고 lives가 되겠죠 lives 근데 이 lives가 생긴게 live 동사에 does가 들어간 사면징 단수형하고 똑같이 생겼죠 자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그는 어디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할때는 발음을 조심해야 돼 He lives in gum이야 근데 만약에 그들의 생명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들의 생명 하고 싶으면 their lives가 아니고 their lives라고 그는 살고 있습니다 할 때는 he lives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F 소리로 끝나면 V로 복수형 만들죠 그 때문에 그렇구요 생명 삶이나 뜻이구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액세젠 액세젠 산소 액세젠 우리 생명 생명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프를 서스팬드하기 위해서 니드한 것 중에 하나가 액세젠 워터 이런 것들이 있죠 액세젠 산소 자 그 다음에 Pleasure 기쁨이죠 기쁨 기쁨 어떤 말 일단 명사라야 되니까 happy 형용사는 안되고 happy에 명사형 happiness 같은 말이구요 그 다음에 파생어 파생어 좀 알아보봤습니다 파생어 자 기쁘게 하다라는 파생어 알아야 되겠죠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해주다 는 please죠 please 의 뜻이 제발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되겠구요 그 다음에 기쁘게 해주는 기쁘게 만드는 여기 동사에 ing 넣으면 되겠죠 pleasing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이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형용사는 please의 세 번째 녀석 입장밖에 넣었던 시 pleased 하면 되겠죠 I am pleased 난 기뻐요 왜? pleasing 뉴스를 들었거든요 기쁜 소식을 들었고 pleasing 뉴스를 듣고 pleased interesting 스토리를 읽고 interested 되어지고 exciting 게임을 보고 excited 되어지고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1위 역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 다음에 규칙이 보여요 규칙 규칙은 rule rule은 규칙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서는 뭐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래서 지배자가 룰러가 되죠 룰러 여기 R 붙이면 통치자 지배자 룰러 규칙 rule 그 다음에 명사 안전이 보이네요 명사니까 safe가 아니고 safety죠 파생어 형용사 형용사 형태는 안전한 이란 뜻의 safe고요 그 다음에 safety 명사의 반대말은 위험 이라는 명사는 danger죠 danger 그 다음에 safe 안전한의 반대말은 위험한 dangerous 조 dangerous 죠 danger 같은 말은 risk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위험 risk danger 위험한 dangerous risky 위험한 명사에 y 붙이면 형용사되는 거 위험한 risky dangerous 위험 danger risk 안전 세이프티 안전한 세이프 그래서 보안경 눈을 보호해주는 안경을 세이프티 글라스 이즈 라고 하죠 뭐 태양광선 으로부터 보호해준 안경은 썬 글라스 이즈 어떤 작업 같은거 할 때 눈에 날카로운 물건이 튀어서 다치지 않도록 해 준건 세이프티 글라스 이즈 그 다음에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쇼들 쇼들 어깨죠 어깨 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움 팔이 있죠 팔 팔중에서 몸통과 붙어있는 부분이 쇼들죠 쇼들 그 다음에 숄더 밑에 아미 쪽 있다가 그 다음에 팔꿈치는 엘보우죠 엘보우 모르면 쓰세요 팔꿈치라고 쇼들 어깨 아움 팔 팔꿈치 밑에 다시 아미 쪽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손목이 나오는 손목은 리스트죠 리스트 리스트의 뜻이 손목인지 모르면 써주세요 리스트 그럼 리스트 밑에 핸드가 있고 핸드 밑에 핑거가 있죠 팔에 신체 부위 쭉 순서대로 몸에 붙어있는 숄더 숄더 밑에 위쪽 어퍼암 위쪽 팔이 있고 그 다음에 엘보우 팔꿈치 팔꿈치 밑에 로워암 아래쪽 팔이 있고 아래쪽 팔 밑에 리스트 손목이 있고 손목 밑에 핸드 있고 핸드 밑에 핑거 리스트 신체 부위 명사들도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 스키어 기술이 기술을 기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형용사형 형용사형 알아두겠습니다 기술이 있는 기술이 있는 뭐 따른 능숙한 이란 뜻을 가진 말 능숙한 기술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는 스키 오드 입니다 스키 오드 기술이 있는 스키 오드 기술 스킬 그 다음에 계단은 스테일즈 구요 복수형으로 계단 여러개니까 복수형으로 단어의 등장했습니다 스테일즈 그 다음에 스튜디오 방송국의 스튜디오 뭔가 촬영하는 장소 스튜디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작하다 begin 같은 말은 start 가 있구요 반대말은 end 라든지 또는 finish 이런 것들이 있다 begin begin의 삼단별신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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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like love hate 전부 다 투두를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doing을 목적으로 해도 상관없는 성격 좋은 친구들 기억하고 계실 거구요 finish는 doing만 좋아하죠 자 지금 여기에 좀 잘못 나왔어요 여기에 breath를 써놨음 breath breath의 뜻은 이게 아니구요 명사로써 숨 호흡 이란 뜻입니다 breath는 숨 호흡 이란 뜻이구요 그럼 숨 쉬다 동사로써 숨 쉬다 라는 표현 단어는 숨 쉬다 라는 표현은 breathe 입니다 breathe 끝에 e 를 더 써야 되요 그리고 ea의 발음이 두 가지 파닉스 전에 초등부 때 나랑 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ea는 a가 되거나 e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th의 발음도 th의 발음도 th도 있고 th도 있죠 여기서는 th가 됐구요 여기서는 th가 혀를 살짝 물고 내는 th 여기에 th는 혀를 살짝 물고 th 그래서 breath breath 숨 호흡 그 다음에 여기는 th가 혀를 살짝 물고 똑같이 살짝 무는데 떨리는 소리 th 그 다음에 e에 있는 e 그래서 breathe 숨 쉬다 breath 숨 호흡 책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하시구요 그 다음 cover 덥다죠 덥다 뭐 가리다 이런 뜻이고 같은 말은 hide 가 똑같진 하시면 비슷한 말이구요 반대말은 discover 가 있겠죠 discover 발견하다 discover cover 덥다 가리다 숨기다 discover 발견하다 okay 그 다음에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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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배신 알고 계실 거구요 치다 때리다 그 다음에 introduce 소개하다 명사형은 소개란 뜻일 거구요 단어는 introduction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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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e 소개하다 그 다음에 lower lower 뭐뭐뭇을 낮추어 주다 lower 뭐 lower 가지고 요런 표현 뭐 알아두시면 될 거 같애네요 lower lower the blood pressure 이렇게 하면 이게 blood가 피구요 pressure가 압력이니까 이게 blood pressure가 혈압이죠 혈압 혈압을 낮추어 주다 lower the blood pressure 그 다음에 이제 low에 대해서는 lower는 사실은 또 뭐이기도 하다 형용사 low가 낮은 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고 얘 비교급이 low니까 더 낮은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더 낮은 lower okay 그래서 low 낮은 lower 더 낮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lower는 동사로써 뭐뭐뭇을 낮춰주다 라는 뜻도 있구요 그 다음 의미하다 mean이죠 mean 조심해야 될 건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버릇없는 무례한 짓궂은 이런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평균적인 평균 평균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복수형으로 이렇게 means가 되면 수단 방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뜻이 있고 서로서로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뜻이 될 단어구요 그 다음에 doing만 목적으로 좋아하는 practice doing이 보이네요 연습하다 practice doing 물론 practice는 명사로써 연습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이란 뜻도 있구요 관습 연습 연습하다 practice 그 다음 보호하다 protect가 보이는데 protect는 요렇게 그냥 뭐 익히는 것 보다는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a를 보호한다 protect a b로부터 from b 이게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이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어떤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로부터 from b로부터 a를 보호해 주다구요 그 다음에 명사형 보호라는 뜻을 가진 명사형은 protection이 있겠죠 protection 보호 protect 보호하다 그 다음 기억하다 remember 구요 반대말은 있다 forget 이 겠죠 목적으로써 remember to do 하면 remember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구요 remember doing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고 forget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remember forget 그 다음 save 목숨을 구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절약하다 아끼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파일 같은 것을 저장하다 라는 뜻도 있었죠 목숨을 구해 주다 save his life 그의 목숨을 구해 주다 save money 돈을 절약하다 save the file 파일을 저장하다 그리고 저장하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스토어 악기다 라는 뜻일 때가 아닌 저장하다 라는 뜻일 때 스토어랑 같은 말이라 했어요 톡톡 두들기다 탭탭탭이죠 탭 탭 탭온 탭 뒤에 어디어디를 두드리다 할 때는 탭온 히스 숄더 어깨를 두드리다 이런 뜻이겠죠 탭온 전치사 온스다 탭온 탭힘 음 오니 쏜 숄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트레인 기차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기차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훈련 받다도 되고 훈련 시키다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이거 행위자 명사 트레이너죠 하는 사람 트레이너 트레이너는 훈련 시켜주는 사람이죠 트레이너 뭐 헬스 트레이너 이런 것들 훈련 시켜주는 사람 트레이너 그 다음에 용감한 브레이브구요 용감한 브레이브 반대말은 뭐 겁많은 이런 뜻이겠죠 겁많은 겁많은 커 월드 리 이건 ly가 붙었지만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라는거 커와드 리 비겁한 아이고 이거는 겁많은 커와드 리 브레이브 그 다음에 Dangerous 아까 했구요 명사형은 Danger Dangerous 에 반대말은 Safe Danger 에 반대말은 Safety 그 다음에 Important 중요한이죠 중요한 반대말은 Unimportant 하면 되겠죠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Important Unimportant 그 다음에 인상적인 Impressive Impressive 에 동사형 동사형은 인상을 남기다 Impress Impress 인상을 남기다 그러니까 Impressing ing 하면 인상을 남기는 이구요 Impressed 하면 인상을 받은 이겠죠 Impressing Impressing View Impressing Story 인상적인 스토리를 읽고 I am impressed 인상을 받았다 Impressive Impressive 인상적인 명사형은 Impressive 명사형은 인상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Impression 하면 명사입니다 인상 Impression 인상을 남기다 Impress 인상적인 Impressive 그럼 가능한 possible 불가능한 impossible 이죠 possible impossible possible impossible 그 다음에 Straight Straight Straight는 조심해야 될게 뭐냐 얘는 형용사로 써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음 어찌씨로 쓰입니다 부사도로 쓰입니다 똑바로 곧게 어찌 똑바로 어찌 곧게 어떤 곧은 어떤 똑바른 그러니까 Straightly 를 쓰지 않는단 얘기입니다 Straightly가 아니고 Late처럼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Straight 어떤 곧은 어찌 곧게 Straightly 이런거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t 젖은이구요 반대말은 메마른이니까 Dry겠죠 젖은 Wet Dry는 동사로써 말리다 형용사로써는 메마른 Wet은 젖은 난 Almost 거의 라는 뜻이죠 I am almost there 나 거의 거기 도착했어 이런 표현 I am almost there 난 거기에 거의 다 도착했어 같은 말은 조심해야될 nearly 가 있습니다 near하고 near의 뜻은 가까운도 되고 가깝게 가깝게 얘도 형용사 부사 다하는 녀석이죠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근데 nearly는 near랑 아무 관계없이 거의 nearly almost 거의 그 다음 부사 luckily 가 보이네요 얘는 정상적이죠 얘의 형용사형은 ly를 떼 놓은 lucky 운 좋은 lucky 운 좋게도 luckily 그 다음에 suddenly 또 부사 나왔습니다 얘도 정상적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ly 붙였을 때 부사면 뗐을 때 sudden 형용사형은 갑작스러운 공격 sudden 어택이죠 sudden 갑작스러운 sudden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suddenly 그 다음에 around 뭐 뭐 주변에 나 뜻이죠 뭐 비슷한 말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로 near 가 있죠 near around me near me 내 근처에 내 주변에 그 다음에 전체 사업 within 이 보이는데 뭐뭐 이내 뭐뭐하네 이런 뜻인데 일주일 이내로 뭐를 해라 뭐 이런 표현할 때 쓰입니다 일주일 이내로 하고 싶으면 within a week 이렇게 하면 이게 일주일 이내로 일주일 이내로 란 뜻이겠죠 within a week 그 다음에 수거들이 보입니다 수거 at first 처음에는 이란 뜻이고요 자 요거 조심해야 될게 뭐냐 at first 는 when 언제 처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게 at first 말고 for the first 또는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for the first for the first for the first you should wash your hands for the first for the first for the first wash your hands for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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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push down for the first down 밖 또 그 다음에 내 앞에 in front of me 얘는 전치사 덩어리죠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 사이에다가 미인 올라고 이어 동사인가 헛소리하지 말고요 동사도 아닙니다 인프로는 게다가 얘는 동사맞죠 근데 두 단어로 이어진 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거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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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동사가 아니고 얘는 동사와 전치사 앞 제비씨로 이루어진 거고 얘는 동사와 어찌씨 부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when, where, how, why 부사는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라 했고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누르다 그러니까 얘는 동사 부사라서 이어 동사고 얘는 동사 전치사라서 이어 동사 아니니까 나를 기다려주세요 할 때 또 wait me for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다려주세요 wait it for wait for it wait for me 얘는 무조건 다 암만 길어봤자 했던 말든 다 전치사 뒤에 명사를 넣어야 되는 거고 얘는 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거지 이게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단어로 된 건 똑같은데 이건 전치사고 이건 부사니까 이건 이어 동사고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 다리사이에는 인거 놔야 된다 fall down 넘어지다 라는 뜻이겠죠 fall down 넘어지다 뭐 얘도 이어 동사인데 얘가 넘어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목적어를 가질 일이 없습니다 무엇 무엇을 넘어트리다 였으면 목적어 가질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만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 얘는 일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가질 일이 없고 fall down 넘어지다 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요렇게 익히면 되겠네 머머로부터 구하다 라는 표현 뭐 뭐 화재로부터 구하다 위험으로부터 구하다 이런거 할 때 save from 그 위험으로부터 더 dang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명사 써야지 dangerous 명사 쓰면 안 되겠죠 save from the danger 그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구해 주다 그 다음 놀이공원 가면 범퍼카 있죠 범퍼카 쿵쿵 충돌하는 차 그래서 범퍼는 부딪치는 장치란 뜻이고 범프는 부딪치다 라는 동사고 범프인투 이어 동사 아니고 전치사니까 범프인투잇 뭐 그것과 부딪치다 겠죠 범프인투잇 그 다음에 find out 은 다시 또 이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다 할 때는 find it out 밖에 안 돼요 find it out 뭐 답이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더 솔루션이다 치자 답을 알아내다 해결책을 알아내다 이런거 할때는 더 솔루션이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find the solution out find out the solution 해결책을 알아내다 근데 요런 녀석을 암만 기럽자 하면 find it out 밖에 안된다 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이 언어사입니다 이렇게 먼저 단어 파트 한부분 했구요 됐습니까 다음 어휘어구 코랄 로케이션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